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잘 못 잘라낸다 머리 잘 못 잘라낸다 머리 잘 못 잘라낸다 근데 은근히 또 괜찮아 잘 못 쥐고 있어 귀여워 왜 유튜브 올라와? 아까 네 앞머로 올라오겠다 올라오게 해줘 얘가 또 갔다 오지 않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쌈에 의식한다 진짜 묻었어 야쿠이도 사지 대상 야야 저게 짠 아니 저거 옛날이야 아니 아니야 구멍에다 놔야해 봐봐 안에다가 나도 불안해 진짜 맛있어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곧 있으면은 자연자들끼리 호의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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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년 이상이 64천 그래 찌다 저 왔다 넣어줄게 배 부유를 뭐야? 저런 저런 다진마다 형님 당선 양육과 지금 시작한지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부담스러워서 일찍 하게 된다 연락처리 찍어야지 너무 뜨다시구 없이 찍어 비용길래 너무 많이 찍어 기분이 좋겠다 감염 이거 줄까? 약간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무서워 티그같은데 티그같은데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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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냐고? 지금 딱 좋아 여긴 되게 무서워 이 상태에서 좋으면 더 좋아 야 빨리 해라 내봐 야 빨리 해라 내봐 야 빨리 해라 야 빨리 해라 오케이 야 다리 누구냐 아아 너 힘들었어 야 이거 다리 아니야 저거 다리 저거 다리 동영상 찍어? 가로로 세로로 찍어야지 가로로 찍어야지 센스 없네 무슨 센스래 어 포장에 있을게요 아 여기 되게 예쁘다 야 한나 겁나 해 추웠다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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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누가 또 좀 해봐 나 하겠어 다시 해 다시 짠하 일단 짠하 하나 둘 셋 짠 실제